어저께 도착을 한 거 같은데 지방 이쪽인가요? 양쪽으로 해서 이어진 길이겠지 잠깐만요 아 나 여기 기억날 거 같애 전에 이거 다음 진행이었나? 엄청 튕겨서 내가 엄청 화냈던 거 기억나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 이 자리만 기억나 뭐 때문에 내가 화냈던 거 같애 일찌 아 읽을 시간이 왔네요 오랜만에 얼마나 되나 볼까요? 틸라 에이드리아스 예언 마법사 존트 말레삼의 일찌 이름이 말레삼입니다 한약재료 같네요 블랙다이아몬드의 특성 강화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소문이 돌었었지만 광맥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곳 다이아몬드 리즈에서는 이 희소한 강석이 대량으로 묻혀있다고 한다 에이드리아스 에이드리아스 장군은 사제와 목아퍼 크흠 예배객들을 내쫓기위하여 아주라의 성소를 파괴하라 명령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신을 향한 모독이상에 불길한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조로아가 데이드릭제 바흐구의 양산에 실패한 것으로 제조는 중단 제조는 중단된 상태다 완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되면 제조가세 재개되겠지 데이드릭제면은 지금 가장 방어력이 높은 바흐구죠 현재 만들 수 없는건 무기뿐이다 바흐구는 완전 무적의 단계까지 개량되지는 못했지만 아닌가 다른건가 이 모드네이는 다른건가 12세트가 생산되어 하이라겟에 있는 에이드리아스 장군의 호위병들에게 배급되었다 그것은 무척이나 단단하여 우리 일이 궤도에 몰랐다는 증거다 하지만 무기는 무언가 결여되어 있으며 무언가 놓치고 있다 다음 침략을 상공으로 이끌기 위에 미드위 군대를 격퇴하기 위해선 그것이 필요하다 하 무기도 충분히 세지 않니? 글라스에다가 지금 인첸트 된것도 있던데 너무한데 이거 이상은 나도 좀 싫어 이상의 강함은 뭐 할말 있어? 가져가야죠 이러고 그냥 가는건가보죠? 입구를 지나서 증거를 찾자 마커가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했다 아 나 여기도 본거같은 디자인이야 빨리 가 아 해골들이 왜 있는거야? 차라리 이제 던가드 정도로 강하던가 너무 약하잖아 아 어? 잘못왔나? 아 여기구나 하하 하하 아 눈 아프다 이제 슬슬 어우 정신없어 오늘 꽤 많이 했기때문에 끊어야되거든요 얘들아 싸워라 싸워라 얘들아 들어가서 싸워 어디서 앞에서 싸울라 그래 대 그렇지 잘했어 상자있고 원래는 여기에 그 녀석이 있죠 찔레심장 그 바닐라맵에서는 바닐라맵은 똑같이 생겼어 여기였나? 여기에 그 무녀 갇혀있었나? 여자아이? 요건 조금 그런데 약간 독창성 있는 맵을 기대했는데 말이에요 쇼컷인가 저건? 여기였나? 원래? 아 제발 인첸트 아 수준 봤죠 이거 뭐 가져갈 것도 별거 없네 아 아이템을 좀 빵빵하게 줘야지 내가 좀 기분이가 좋지 아 지사한 놈들 아무리 봐도 없어 또 봐도 없어 시군을 구출하자 얘들아 일어났다 싸우라 아저씨 빨리 가세요 상남자처럼 생겨서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 가서 휘둘러요 가서 싸워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뭐 너는 숨었어 건방지게? 너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노예야 근데 뒤에 있을라 그래 난 반대로 가겠네 반대 저기 없으니까 쟤네가 절로 갔을거 아냐? 너희들의 AI를 믿고 아 물약으로 무게 다 찼어 전투화를 버려야 되는구나 아 저 많은 노르딕을 다 누구 가야 된다니 와아 강하다 어 적있나봐 시군 아 좋은거 좀 주면 안되냐 진짜 진심으로? 아니 뭐 레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첸트 된거라도 줘 아이고 똥쓰레기놈들 시군 야 니네 엄마 아 열쇠 있나보네 얘네한테 잠깐만요 아 얘 갖고 있나본데 아래 너로 왔냐? 어디다 온거냐 엄마 스몰 맘 전해본거 빅맘 전해본거 빅맘 자 야 썸네일 가기 좀 애매한데? 아 누가 여기다 촛불 세워놨어? 아 씨 오늘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진 모르겠네 흫 입구를 찾자 아 니들끼리 가니? 아 너무 시군 평범하다 야 저기요 저기요 야 불러와 다시 저기요 야 불러와 다시 저기요 준비해 준비해 어 얘네는 맞아 어 얘네는 맞아 내가 더 잘 잡는 그렇지 여기 쓰레기를 잡아 다 잡았나 빨리 잡으시게 로브 가져가야겠다 비싸다 아 아 5나 먹는구나 그래도 가져가 물약은 진짜 달달하게 나온다 있으면 좋지 뭐 하급 물약 같은거는 다 걸러놔야겠어 쓰릴도 없고 물약을 퇴종보상이니 왜왜왜왜왜 마커는 너가 아닌데? 왜그래 준비됐냐? 준비됐냐? 너리에 싸워서 영광이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 깜짝이야 떨어져 떨어져 공격하자고? 방종하면 안될까? 어이 어어? 어허헣 상급이요? 칙 야 빠져 둔계 시대가 왔다 물렴 높은게 낫지 어디 마저도 높을텐데 얘네들 레벨업 찬스 아껴준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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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화 대화 이벤트 이거 뻔하다 아